힘들어도 자세를 신경써야되요 안그러면 로드에서 더 망가죠 형노라에서 자세 잡아놔야되요 오른쪽 팔꿈치 네 그렇죠 그래야 어깨높이가 맞아 무릎은 모으고 가운데로 그러니까 프레임은 가운데 있는데 자꾸 체중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 힘은 다른데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크랭크 있는 쪽에다 힘을 실어주고 페달 쪽에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페달은 고정되어 있는데 자꾸 무릎이 왔다갔다 하면 꺾이는 거랑 다름없죠 그러니까 타면서 자꾸 몸을 꺾는 거지 무릎을 꺾는 거지 그 안에서 타줘야 되는데